성냥의 이야기 지발빈이 내 마리아 세골 또 어떤 성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 내 부자 말아 말아 나이 고아 해, Energian,IRUS PRESENT, VALROCK, Nachbars, VALROCK, KUVEDR, HATMA, TUM, PORCuAIMA, MARIYAMA, NAY, 우스 보드 위시아스 이야 바이아라니스 하니스 제가 말할게 있어요. 옛날에 마리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결혼을 아직 안했어요. 근데 천자가 나타났어요. 천자가 나타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깜짝 놀랐죠. 왜 결혼을 안했는데 지금 아기가 낳고. 다음 페이지.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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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란이 해 우스카 발록 포멀샤아가 پو트르 호가 우스카 랜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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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기 유습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셉은 마리아랑 결혼하려고 했죠 그래서 마리아가 모셉한테 말했어요 전혀 아기 날거에요 라고 마리아가 말했어요 요셉한테 그래서 이건 거짓말하고 잤어요 요셉이 그래서 갑자기 꺼내서 천사가 나타난거에요 천사가 마리아마리 진짜라고 했어요 다음 페이지 깊이 마흔인에 비트 گئ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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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왕이 부하들이 체크를 하러 갔어요. 걸어놨나 안했나 체크 그때 체크할 때 들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렘으로 가는 거예요. 먼 곳에 있다는 거죠. 이상 네 이거 보세요. 이거 예 잘 알겠어요. 근데 요새 와 뭐만 하고 있어 다음 페이지 Bethlehem 내 맨 Sabi Saraya Bari Hui Thi Is Tarho Seepal Meşar Ka Puttru Ek As Tuval Meng Beda Hua Kapure Meng Lopeta Koya Or Ek Gaz Ke Bistar Par Rokha Koya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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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 Usuka Na Ishu Rok 2 3 E Yosef J Yosef U 구원해 온 세상에 구원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래서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말했어요. 어 집이 없잖아요. 베들렘에서는 멀렀던 예우사람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집을 게이트 이런 곳에서 어 집 침대 하나 좀 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집주인이 자리가 없다고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애개 날라고 해요. 이 사람은 어 요새 아니 마리아가 그래서 어 이 사람이 말했어요. 이 집주인이 어 마구깐이 있다고 그리니까 어 여기서 쉬면 된다고 했어요. 다운 베리지 다운 베리지 다운 베리지 다운 베리지 베드가 후와 해 베드 베드 레헴 매 에 에 미 렉 렉 렉 렉 렉 렉 렉 렉 렉 저 말할게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영위 지키는 목사님 되갔어요 베드 레헴에서 이 세상에 구원할 사람이 있다 이름은 예수라 하느라 하고 있어요 천사 그래서 목사는 다 깜짝 놀랐죠 잠시 델 퍽 렉 렉 렉 렉 렉 렉 렉 렉 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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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진짜 요 아 아 1 아 아 아 다시 할아버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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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